해외 주식형 ETF를 투자를 하시든 월배당 ETF 투자를 하시든 아이세계자에서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 2025년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된다면 총 한 124만 원 정도의 세금을 좀 아끼실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리에이팅이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영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모시고 주목할 만한 특히나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이 동향을 살펴보니까 ISA 계좌 가입자들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그 기사를 확인을 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증권사로 옮겨가는 머니무부 바람이 좀 거세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10월 10일 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랑 이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ISA 가입자 수는 지금 564만 명 정도 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니까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한 93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은행 ISA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10만 명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일단 ISA 계좌는 모든 금융권을 아울러서 저라는 사람이 하나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고르실 수가 있어요 금융회사에게 운용을 맡기는 1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상품을 선택했는데 운용만 금융회사한테 맡기는 신탁형이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알아서 다 운용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중개형 ISA 계좌가 있는데 보통 증권사는 중개형 ISA 계좌를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신탁과 1인형 ISA 계좌를 취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증권사 ISA 계좌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한 469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탁형과 1인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는 9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해서 내가 사고 팔고 내가 원할 때 사고 내가 원할 때 팔고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운용을 금융회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이 알아서 운용하시는 걸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아무래도 중개형 ISA 계좌를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뭐 직접 투자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일반 투자인 ISA 계좌의 납이 한도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인가요 7월 25일이었던 것 같은데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ISA 관련 내용을 찾아서 이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ISA 계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중개형 ISA 계좌 자체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ISA 계좌의 유지 기간이 3년이거든요 세제 혜택을 받을 거면 근데 마침 3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또 ISA 계좌를 개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뭘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내용은 올해 연말이 돼야 이제 확정일지 아닐지가 결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확정은 아니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반 투자형 ISA 계좌의 나비 판도가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연간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비 판도가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1억 원이었던 게 총 2억 원으로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비과세 한도 이것도 중요한데 원래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0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제 혜택이 얼마 정도 될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얼마 정도 될까를 보여드려야 이제 좀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2021년 9월 21일에 ISA 계좌를 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계형 ISA 계좌를 증권사를 통해서 그러면 매년 2천만 원씩 똑같은 날짜에 제가 산 거예요 뭐 2021년 9월 21일 날 2천만 원 납입을 해서 S&P500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022년 9월 21일 날 이제 다시 또 2천만 원 납입해서 그날 S&P500을 산 거죠 그 다음에 뭐 2023년 9월 21일 날 2천만 원 납입해서 총 6천만 원을 납입했고 저는 뭐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날 당일날 바로 다 S&P500 ETF에 한번 투자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단순 계산이고 보수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근데 이제 중계형 ISA 계좌를 활용을 했다면 지금 표 보시면은 수익과 손이 통산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볼게요 S&P500만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이 보시면 비과세 혜택 부분에서 200만 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세율이 분리가 되니까 9.9%로 되기 때문에 총 한 124만 원 정도의 세금을 좀 아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2025년도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비과세 혜택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세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딱 와닿네요 그래서 한 124만 원?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수입도 달라질 수 있고 수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정도의 세제 혜택의 차이는 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월배당 ETF를 아이세계제에서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 이게 왜냐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처리가 되고 만약에 한도를 넘어선 수준의 배당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15.4%니까 세제 혜택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투자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산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매월 1%의 분배율을 주는 ETF에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3년 동안 2천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이 커버드콜 월배당 ETF들도 가격의 변동이 있지만 그냥 계산의 편의상 가격의 변동이 아예 없고 그냥 분배금만 이제 배당소득으로 잡혔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 계좌와 아이세계좌 3년 동안에 내가 이 계좌를 유지를 했다면 한 99만 원 정도의 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그 세금의 차액이 99만 원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ETF를 투자를 하시든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하시든 아이세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세제 혜택을 누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25년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아이세계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를 이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1년에 99만 원 100만 원인데 그러면 완전히 그 연말 보너스 같은 느낌이 나는 그렇죠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아이세계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지 않나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죠 굉장히 복잡하죠 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과 비교한 이 아이세계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다른 것은 투자 가능한 범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투자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내가 이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가짓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개인연금과 ISA, 퇴직연금 이렇게 쫙 나라비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세대 혜택 계좌는 ISA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예금, 적금, ETF, 펀드 다 ISA에서 투자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에서는 주식은 투자를 하지 못하지만 ETF나 펀드 이런 거 다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위험 한도가 있어요 위험 투자 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70%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ETF로 운용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운용하고 있지만 많이 느끼셨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형 ETF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그거에 100%를 투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 한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국공채를 담고 있는 ETF라든가 아니면 코퍼금리라든가 좀 더 안정적인 상품, 안정적인 자산을 담고 있는 ETF에 투자해야 되는 한도가 30%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임버스 같은 ETF도 많이들 투자를 하시곤 하는데 ISA 계좌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퇴직연금보다는 ISA 계좌가 개인연금보다는 ISA 계좌가 투자가 가능한 범위가 훨씬 크다 훨씬 넓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다양한 ETF들이 막 출시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선택의 범위가 넓다는 거는 그만큼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면 과연 어떤 ETF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게 ISA 계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제 혜택에 이점이 있는 계좌다 보니까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투자형 ETF 해외 주식 투자형 ETF나 월배당 ETF를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표를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해외 주식형 ETF 혹은 채권형이라든가 원자재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거 대비해가지고 매매 차익이라든가 분배금에서 모두 다 낮은 세율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형 ETF 너무 선호하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매매 차익이라든가 분배금,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월배당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는 점 이래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하게 계좌의 특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ETF를 활용해서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상품들을 고르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저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표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반적으로 이런 표를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제가 미국 S&P 500 시리즈, 나스닥 100 시리즈 이런 식으로 시리즈별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위에 좀 위치를 시켜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그림을 가끔 보여드리고는 하는데 1990년대 이후 주요국의 증시 수익률과 변동성을 X축과 Y축을 해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부분은 이사분면이에요 미국에 있는 딱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이 이사분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잖아요 내가 세제 혜택을 다 받을 거면 그래서 해지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먼저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S&P 500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라면 대표성이라면 나스닥 100은 미국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지수다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곤 하는데 투자자분들이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이라는 문구를 딱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들이 막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보통 나스닥 1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성장 연역을 보면 저희가 혁신이라고 느꼈던 디바이스의 탄생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의 탄생 그 다음에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엔비디아까지 다 나스닥 100 지수와 함께 성장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S&P 500 지수에는 너무나 유명한 워렌버펫이 가지고 있는 버크샤 헷서웨이나 월마트 같은 금융기업, 소비재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큰 비중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지금 미국 대선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지지부진한 시간을 좀 겪고 있긴 합니다 뭐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금리나 사이클에 돌입한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S&P 500 시리즈 혹은 나스닥 100 시리즈를 담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말고도 혹시 좀 주목할 만한 국가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인도를 한번 담아놨는데 미국 말고도 주목할 국가는 인도를 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디 총리가 3연님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디노믹스 3.0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을 꿈꿉니다 모디 총리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이 메이크인 인디아도 결국에는 GDP 내 제조업 비중을 25%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연평균 12%, 14% 제조업이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핵심 전략 사업에 영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13가지 분야를 선정을 해서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링크 인센티브라 그래가지고 많이 상산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인센티브부터 주는 그런 굉장히 기업 우호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모디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다고 한들 꼭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하지만 경제가 좋아야 주식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인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리에이팅이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과 인도 주식시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PER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속도라던가 상승세라던가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났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많이 오른 거는 맞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인도 니프티 50지수의 12그럴 선행 EPS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수익에 받쳐주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은 인도는 굉장히 잘 해나갈 것 같아요 IMF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인도 스스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경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증시까지도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인도를 설명드렸습니다 확실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괜히 인도 인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EPS가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보니까 거의 한 4, 5년 기간 동안에 두 배 이상 올라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높은 멀티프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안 따라오면 약간 거부를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신흥국이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과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국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에서 어떻게 어떤 ETF로 포트폴리오를 그리면 좋을지 투자자 성향에 맞게 월 배당형과 성장형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월 배당형 나는 ISA 계좌를 통해서 배당금에 이제 원래 부과가 되는 세금을 좀 부과를 안 받고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상품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얼마 전에 이름을 변경하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플러스 OO% 프리미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던 ETF들이 이제 타겟 데일리 커브드 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변경을 했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브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월 배당 ET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월 배당 ETF만 투자하는 게 너무 한쪽으로만 올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국내형 중에서도 이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돌입한 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배당 확대법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도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형도 제가 완전 다르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다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IS의 계좌에서 성장성을 포인트로 투자를 한다라고 고민을 해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유지를 해야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미국 대표지수와 인도를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나는 성장성이 진짜 방점을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중을 선택을 하실 때 나스닥 100 ETF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신다면 성장성, 그 다음에 혁신성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IS의 계좌로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는 했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또다시 말씀드리러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 중개형 IS의 계좌가 절세 계좌인 것은 워낙에 확실한 내용인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절세 계좌들 대비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상품을 고르고 나의 목적, 그 다음에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내 IS의 계좌를 꾸려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IS의 계좌에서는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ETF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세법이 개정된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보면 점점 혜택을 많이 주는 왜냐하면 개개인이 각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혜택이 좋아진 건 맞으니까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IS의 계좌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고 다양하게 나오는 상품들도 잘 주목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